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딱 어떤 장애민이 나올지 딱 정해지거나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건 없는데요. 어쨌든 그동안 보시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을 받으셔서 숙종이 되셨습니다. 왕 역할은 제가 아까 나올 때도 여쭤봤는데 처음이시죠? 네, 처음입니다. 왕이 되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우, 너무 좋습니다. 보통 군대에서도 대령에서 장군 진급하면 수십 가지가 바뀐다고 하잖아요. 가장 먼저 와닿는 게 뭡니까? 왕 역할을 맡으니까. 제가 대장금을 찍을 때 연회 장면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민종사관이었는데 저 위로 올라갔어요. 감독님께서 지금 어디 올라가냐고. 아, 그러셨어요? 거기는 완중만 올라갔는데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아, 그렇습니까? 내려왔어요. 더 내려가라고. 저 밑에 내려가서 구석 위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언제 저기 올라가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뒤에서 박수가 막 나올 때 진도 안이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아오오오오, 아아오오오